청아가 먼저 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청아씨가 제가? 좋은 기운으로? 청아의 기운으로 자! 부담 느끼지 말고 쳐다보지 마세요, B씨는 자! 하나, 둘, 셋! 고! 자, 갑니다, 갑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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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왔어! 소름! 우와! 우와 청아! 이거 어떻게 돼? 이게 쉽지 않아! 와 대박! 와 이렇게 안 나와! 금속이 가진 친구를 거기 가입히 처린 거 같은데 잠깐만 와 동생이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나오는 거 거의 없었어요. 진짜 미씨 고마워해야 된다. 어떤 노래예요? 네, Why Don't We는 그야말로 사실 퍼포먼스 위주의 곡이고요.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면 요즘 현재 제일 트렌디한 그런 비트들 그러니까 이 일렉트로닉 비트와 그 현재 하우스에 이렇게 접목시키는 곡인데 네, 바로 이 곡입니다. 뭐 심심하시면 나가셔서 춤을 추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심심하진 않은데 일단 나가볼게요. 그땐 난 널 생각하지 In my mind Oh baby, Every time I think of you 나 안정이 되고 있어 그 Oh baby, baby Oh yeah, yeah 가고 싶은 건 없어 Baby, I'm a boss I won't waste time no more 난 너랑 나 단 둘이 지금이라도 날아가고 싶어 You ain't gotta worry about 너무 걱정하지 마, baby 하나만 우리 둘을 지켜 Settle down, it's forever now 대충 내려놔 잠시만이라도, 잠시만이라도 Why don't we Why don't we Why don't we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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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Why don't we Why don't we Why don't we 제정신이 아닐 때가 가끔씩 다 잊은 다음 던져버린 훈로 하고 두번되는 날 속에서부터 다닌깐 밤까지 와, 청완아! 와, 완전 멋있다! 와, 청완아! 정완 씨와 함께 춤을 춰, 보는 라디오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와, 대박 대충 내려놔 잠시만이라도 잠시만이라도 워! 워! 와우! 와우! 오! 와우! komt! 안녕! 와우! 가즈웍ütanie!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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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정말 찢었다. 찢었어 무대를. 밭이 찢고 다 찢었다 진짜. 힘들다 지금 힘들어. 지훈이 좀 쉬어야 돼. 이야 지금 댓글 난리 났습니다.